다람쥐야 안녕 크림치즈는 소프트? 어 그래야겠어 크림치즈 종류를 선택을 하면 이거를 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담아줘 여기 보면 나 뭐 먹지? 이거는 할리피뇨 이게 스모크 그리고 얘는 허니 메이플 어니언 올리브 이거 블루베리 이건 리듀스드 패드 플레인 플레인인데 저지방 갈릭 허브 스트로베리 플레인이 있어 그리고 요거트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하나 먹을래? 요거트 하나 먹자 먹어야겠어 나는 이거 나 이거 체다 할리피뇨 우와 저거 대빵 맛있겠다 이건 뭐야 이거? 맛있어 저건도 나는 식스치즈 먹을래 하니홀잎 아보카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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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착 어, 그렇게 넣는거지 갑자기 여기에는 이렇게 발라져있어 응 그리고 쌀모 마음이 급한데 아복 다가와 미쳤다 사진 한번 찍을까요? 난 요거트부터 먹고 있어야지 먹고 있어 먹어보자 나는 이 아보카도를 먼저 먹어볼게 아보카도 맛은 많이 느껴져 또 아침에 커피 한잔 제가 좋아하는 헤이즐넛 블렌드 커피 맛있어 로거트를 올려먹어 잘라야 돼 잘라야 돼 맛있지 여기 위에 뿌려진 무슨 깨같이 생긴게 있는데 그게 되게 막 향이 나 후추 후추인가? 아니야? 후추 아닌 것 같은데 요거트 한입 둘파 Around 맛있지? 대박이다 맛있지? 무슨 맛이야 설명을 좀 해줘 여기 이렇게 셀몬이 있고 밑에 토마토 마늘 여기 크림치즈 그리고 얘는 맛있지 이게 하이라이트라니까 단이 완벽하게 됐는데 미쳤다 이거 아 이거 미쳤다 으 으 제가 할라피뇨 잘 먹는데 쓰니까 할라피뇨 들어있는 부분 할라피뇨을 어색하게 먹여서 내가 매운걸 보고야 말겠다는 의미 아니 아니 잘 먹는다고 하니까 아 매운거 잘 먹어 왜 두개나 줘 하나만 넣으면 되지 아니야 할라피뇨 여기 하나밖에 안넣었어 자 먹어봐 근데 할라피뇨 들어간게 훨씬 맛있어 맛있지 음 잘 먹자 그니까 먹는건 괜찮은데 먹고 나서가 이제 안 매우면 이건 내가 말했던 이거랑 식스치즈 베이글에다가 갈릭앤 허브 크림치즈를 넣으면 너무 맛있다 이건 전 처음에 먹었어요 왜? 치즈가 후디디 전에 후디디 전에? 근데 지금 이거 진짜 맛있어 치즈 향이 흥미가 돼 치즈 향이 많이 나지? 응 맛있어 아침부터 이오리야 너무 맛있어 나는 베이글이 많이 남았는데 너무 배가 부르다 그러면 베이글 위에 부분만 먹어 왜? 위에 토핑 붙어있는게 위에니까 밑에는 버려 위에 먹어 잘 먹네 맛있어 아인슈타인 브로베이글스를 먹은 소강이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어 아침부터 너무 호박스러운 아침을 먹었어요 지금 내 배가 행복하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요거트는 놓지 않는데 음 너무 맛있어 고마워 고마워 만족스러웠더니 다행이네 너무 맛있어 고마워 고마워 한국에? 고마워 오늘도 큐큐학교 와가지고 셀프 웨딩 촬영하러 왔어요 이 정도 괜찮아? 어 자기 요기가 어디에요? 여기는 폴린저라고 엄청 오래된 건물이야 1800년대에 지어진거일거야 여기 안에서 공연같은거 하고 뭐지? 음악공연이나 아니면 콘서트 뭐 이런것도 하고 수업도 하고 오래된거 여기 여기 뒤에가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는 메인 쿼드 아까 저기 보이는게 저기 보이는게 유니언이라고 학생회가 이 방향으로 찍고 다시 넘어와서 반대방향으로 찍으러 왔어요 여기 앉아? 성규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하던 공대 도서관 공부 열심히 했나? 옛날에 페이스북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했다는 소리지 페이스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가? 막 그거 있던데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아련한 눈빛을 하며 후두를 쓰고 아련아련 그레인절라이브러리 공대 구성하는데 엄청 커 보여줘요 소음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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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오는 소감이었다 오랜만에 오는 소감이었다 진짜 맨날 이렇게 구석에 앉아서 그러고 있었는데 구석에 고석에 앉아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였다 하나둘 여러분 5번에 오는 소감은 1%. 잠시오고 없었습니다 어흐 저는 4번에 오는 소감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오는 소감은 없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아아아아아 너무 활기가 넘치는데? 우와아 이거 디럭스 트리플 초콜릿 이건 쌍키가 제일 좋아한다 이거랑 화이트 초콜릿 마카데미아 그렇게 두개만 해 그렇게 두개만 할까? 너무 많아 케린이 한 디럭스 트리플 초콜릿 그리고 한 와이트 초콜릿 우리는 끄덕한 데에서 바로 나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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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냄새가 죽인다 그땐 봐 요금에서 바로 꺼내서 줘가지고 해바? 땡큐 만져 봐 뜨듯하지 뜨듯하지 이게 봐봐 이렇게 하면 초콜릿이 이렇게 늘어나 초코가 녹아있어 진짜 아이고 흘렸어 음 음 자가 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지 인썸니아 노래를 불렀는지 음 정말 맛있네 이거는 화이트 초코 마카다미야 달아요 달아요 어때? 맛있어? 음 나 이런거 너무 좋아 딱이야 이거다 이거다? 응 나도 한입 줘 나도 쿠키 한입 주고 우유 한입 쿠키 아 나 이런 쿠키가 너무 좋아 음 학교 집 때 먹던 그 맛 그대로야? 응 마치 김유신 장군이 집에 안 들르고 장맛 딱 보고 응 집이 괜찮군 집에 별일이 없군 이러고 그런 느낌이야? 인썸니아를 딱 맛보고 학교는 아직 변함이 없군 응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응 헐 왜 보들보들 아기 살클 같아 아기 엉덩이 같아 으흠 으흠 얘네끼리 또 안에서 막 도가 여기는 알마마터라고 학교 정문 있는데 딱 보이는 UIC를 상징하는 동상이야 요거 가운데 얘가 아마 학교를 뜻하는걸거고 저기 가운데 UI라고 써있어 가슴팩이에 아 저게 일리누이고 아마 요 오른쪽에 있는게 그 졸업생 알룸라인 응 그리고 왼쪽에 있는게 재학생을 뜻하는거 일거야 아마 바뀌었을수도 있는데 응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가 언제나 너희를 환영한다 이래가지고 졸업생님이 이렇게 졸업할때 응 이렇게 하고 사진을 많이 찍어 아아 그리고 얘에다가 응 이제 학교 그 풋볼경기나 이런거 있을때는 여기에 옷을 입혀놔 응 그리고 졸업식때는 그 졸업생 옷이랑 학사모같은거를 씌워놓고 응 뭐 세인트패트릭스데이 때는 이렇게 초록색 옷 입혀놓고 막 그래 응 그리고 저기 뒤에 보이는 저 건물은 응 요거는 이제 알트겔드라고 응 수학과 건물인데 옛날에는 이게 법학과 건물이었을거야 응 근데 요게 1867년인가 이제였어 학교 지어질 때 처음 같이 지어진 건물로 알고 있거든 응 여기 보면 저기 가운데는 로우 빌딩이라고 써있어 응 보여? 저기 위에 로우 빌딩 로우 빌딩 써있지 응 이게 원래 법학과 건물이었는데 네 이제 매스메틱스라고 여기 써있지 응 여기 수학과 건물로 바뀌었어 응 일로 와봐 알트겔드 응 알트겔드라는 사람이 기부한 돈으로 지운거야 응 그래가지고 알트겔드 홀이야 여기가 응 응 자 모교를 방문하고 떠나는 소감이 어떠세요? 그냥 이제 여길 또 언제 오겠나 싶어 진짜 무슨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울리도 없으니까 야 학교야 안녕 안녕 안녕